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민 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 자체 보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다시피 지금 음성은 다 줄어놨습니다 방송 때문에 지금 컴퓨터 자체 내에서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방송 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한군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저를 이렇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휴대폰에서도 제가 방송을 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지요 실시간 방송을 집에서 급하지 않으면 급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 것 할 때는 이렇게 방송을 지금 방송 4개나 틀렸습니다 방송 4개 4개 틀어 놓고 한쪽만 다른거는 제가 채팅을 못해 드립니다 왜 이리 저리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바빠 가지고 그런데 제가 눈이 안 좋다고 본기에는 오타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휴대폰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오타가 2배 이상 생깁니다 여러분 조금 실시간 하시는 방송 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시간 방송은 꿈에도 안 꿇깁니다 여러분들 그런기에는 저는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찾아가 겠죠 이렇게 지금 한군데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자 하나 더 방송을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자 한군데는 지금 컴퓨터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죠 그 다음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휴대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 때는 전화가 걸려오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영상을 하고 있는 이 휴대폰에서도 제가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들 방송 많이 보지요 여러분들 자 오늘 집에서 이렇게 제가 많이 보고 있고 오타가 좀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병원에서 눈을 권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답글을 못 따라 드리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저 눈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 갖지 말아 주십시오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bresurance